경호야, 네 목소리 들리길래 환청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네. 누구 왔어? 때라. 내 어찌는 힘 됐다 세거든. 말도 없이 웬일이야. 어? 어... 근처에 들렸다가. 미안해요. 여자친구 있는지 몰랐어요. 아... 아, 아니에요. 근데 누구? 권유라예요. 아... 네.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와요.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... 손님도 계신데... 나 그냥 갈게. 어... 잠깐만 기다려, 데려다 줄게. 뭐하러? 됐어, 손님도 계신데.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뭐 하고 졌어? 얼른 데려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 혼자 갈 수 있고, 그... 들릴 때도 있어가지고. 안녕히 계세요. 갈게. 연락할게. 그러든가. 우연 씨. 나 번호 좀 줄래요? 네가 내 여친 번호를 왜 이따가? 저 한국에 친구가 없거든요. 얘 맞게. 네. 심심하면... 저한테 연락하세요. 네. 가야지. 응